오 장난이야 뭘 듣고 계시는거죠? 팝콘이요 팝콘 무슨 팝콘? 당국 팝콘 이건 뭐에요? 단짠단짠 그 팝콘인데 엄청 엄청 맛있어요 오 대박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가을안정 겨울엔 먹을 수 없어요 네 자 어디부터 출발하시나요? 잠시만요 영랑을 좀 볼게요 영랑을 오 문과부터 가볼게 되겠어요 오 문과 있구나 교람쌤 쥐었어요 나아쓰 여섯개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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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드디어 상심 아휴 내일 열릅시야 아 자아 물리치료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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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감사합니다.